국민주택 84제곱미터 이하 특별 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본인들의 당첨 기회가 희박해졌다. 4, 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불리해졌다. 이런 내용 이거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분명히 무주택자들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을 배려를 해주겠다고 대책 내용에도 분명히 담았어요. 그런데 최근 반응을 보면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모두가 다 불만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혜택을 많이 준 정부 입장에서는 혜택을 많이 줬죠. 30, 40, 집은 안 산 생애 최초 분들은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5%포인트 올리고 뭐 했는 거. 이 정도 가지고는 내 집 마련은 힘들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파이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파이를 가지고 신혼부부, 젊은 세대들을 나눠주다 보니까 또 40, 50세대들 우리는 뭐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나름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내 꿈을 더 힘들게 하느냐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친구 보니까 집 하나 사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자산 격차를 벌어짐으로써 자괴감이 느끼고 최근에 보면 그런 분들이 상실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세대들한테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한 찬성인데 그걸 배려해 줄 만한 지금 내가 급하다 보니까 내가 상실감이 크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배려를 가질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수요자들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실수요자들은 필요하면 집을 사야 된다고 보는 게 기다리면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얘기하는데요. 떨어질 때 집 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를 때보다 한 두 배, 세 배 불안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필요하면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특히 상공, 사공 세대들은 기회가 많잖아요. 생애 최초도 있고 해서 청약 기회 잘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진짜 기다린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보다 20%, 30% 떨어지면 나는 살 거야. 설사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계속 기다리면 답이 안 나오니까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내 목표가 도달하면 내지 마련은 내 작은 계획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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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